김성주! 콜센티 고맙습니다! 콜센티였던 손이 좀 짜요! 찹구짜리! 물집 안 됐다고 생각했어 운전 챙겨주세요 이런 드라마가 있나? 아니 이런 드라마가 있나? 이게 나 진짜 울고싶다 진짜 가위바위보는 왜 이리 죽으냐 와 진짜 웃긴다 어떻게 이러냐 이렇게 뽑기도 쉽지 않습니다 나 2% 진짜 진짜 안 맞는 것 같아 1년 내내 이런 시기에 어떻게 해? 집 바꿔준다 중요하지 뭐 여기서 이제 또 1주전이니까 어느 집에서 좀 훈훈하게 마지막은 우리가 한번 좀 자주겠다 아 민구리 또 가나요? 네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집이 한번 자주겠다 난 뭐 저 그런 집이 한 분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100% 상담이 3개일 거라는 거 와 나 너무한다 설마 있는게 진짜 나 정말 이 형이랑 꼬여가지고 첫 해부터 아 계속 안 좋네 진짜 대박이다 아 와 아 나 많이 먹었네 진짜 나 진짜 군복이다 나는 생각해서 군복이 아니면 야 야 설마 하나도 안 나오냐 야 근데 이종혁은 1년 내내 집이 지분이 좋은데 저 집은 항상 좋은 집이야 어 아 진짜 웃긴다 저걸 왜 쳤어 그냥 추억을 왜 대체계해야 돼요 그냥 훈훈하게 끝났는데 아니 안 되실 수 있었는데 자기가 폈잖아 이렇게 아 어떡해 어우 진짜 웃기다 아 정말 나도 내가 싫다 진짜 야 저거 하나도 안 나오냐 야 갈게요 그러면 네 따뜻하자 따뜻해 따뜻해 어휴 야 야 진짜 와 따뜻하다 따뜻해 침대 박스 처음인데 오오 침대 박스처음인데 어으 하아 Jup 침대 박스 친정 우어 야 아이 이렇게 걸음 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